안녕하십니까. 한국어 1주 3강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수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이수미입니다. 자, 오늘은 자기소개하기 배우겠습니다. 자기소개하기. 자기는 뜨미예요. 자기소개하기. 소개하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냐면요. 쓰면 되나? 뜨미. 이건가? 이건가?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 거입니다. 자기소개하기.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처음. 처음. 따라해보세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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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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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리고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그리고 들어보세요. 대학생 따라해보세요. 대학생 대학생 들어보세요.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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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쓰겠습니다. 이거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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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1학년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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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 2학년 언니 언니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요 따라해 보세요 언니 언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어휘에서 처음 처음은요 반대되는게 있어요 반대 끝 또는 아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끝 또는 마지막 처음 런더 끝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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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는 반대로 저기 있습니다 저기 저기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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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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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입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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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 은혈라바 입니다 대학생 나왔습니다 대학생 대학생 초등학생부터 쓰겠습니다 대학생 초등학생 초등학생 한국에서는 자, 여덟살 남두어이 덴 라 모이바두어이 중학생 모이몬두어이 덴 모이사오두어이 그 다음에 고등학생 모이바이두어이 덴 라 모이진두어이 자, 이거는 나이예다 네, 이렇게 나이입니다. 초등학생 자, 해보세요. 보세요. 초등학생 학생 맞습니까 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자, 어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 나오는데요. 1학년이죠? 1학년 아직 안 배웠는데 자, 1, 2 2학년 3학년 이게 이게 뭣이죠? 뭣 뭣 1학년 2학년 뭣 하이바 본 자, 본 해볼게요. 4학년 예, 파덤 허이코 되었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입니다. 자, 1학년 입니다. 2학년 입니다. 3학년 입니다. 4학년 입니다. 어, 엠라 남틀모이 드못 할라 드하이 드 바 드 뜨 그니까 1학년 2학년 음 3학년 4학년 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지워버리구요. 아, 이게 대학생인데 대학교 여기 대학교죠? 똑같아요. 대학교 여기에 여기에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 학교 대학교 아, 콩대 아, 콩대 안 예뻐요. 음 대학교 자, 알겠죠? 대학교 입니다. 음, 그 다음에 우리는 가족을 배웠습니다. 언니 지가이 가족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족은 음 자, 이거 누구겠어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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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자, 어머니 아버지 알겠죠? 옹바 어디겠죠? 옹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 아버지 아 버 지 예 할아버지 이거 쓸 때 어떻게 쓰냐면요. 발음이 좀 어려워요. 자, 하 라 버 지 이렇게 발음 발음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할아버지 예, 어머니 아버지 자, 여기 넣으면 나 있죠? 나 나는 토이 예, 죄송합니다. 토이 띠일라 아이 또일라 이수미 또입니다. 어 또일라 콘가이 하나, 콘짜이 콘가이 음 여자입니다. 근데 아이 토일라 아이 콘짜이 음, 둠좋이 콘짜이 나 남자입니다. 라 또일라나 자, 나보다 많은 사람입니다 찌 누나 한국라 칸냐오 내음아 또일라 꼰가일라 고일라 언니 언니 꼰가일라 고이 누나 콤드 꼰자일라 고일라 누나 이건 똑같은 찌란 뜻이죠 찌 찌란 뜻인데 이게 왜 안되나 누나 언니 형 나는 형 부릅니다 오빠 이 가로는 다 꼰 내음아 또일라 꼰가이 꼴라 언니 아잉 이건 아잉이죠 아잉은 꼰 형 오빠 형 오빠 여기는 엠 엠 엠짜이 남동생 남동생 남라 아 남입니다 남자 꼰짜이 여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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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꼰가이 자 꼰짜이는 뭐겠어요 남자 여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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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알겠죠 알겠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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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생 남동생 여동생 입니다 가족 라자딩 가족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어휘 어휘 하나 더 있네요 이 가죽 다음에 어휘 이거 맞다 있네요 맞다 맞다 반대말 있습니다 맞다 먼저 들어봐야겠네 보세요 들어보세요 맞다 맞다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맞다 맞다 자 이거 맞다는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맞 따로 발음됩니다 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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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맞다의 반대말 있습니다 맞다 라둥 하이라 싸이 틀리다 자 틀리다 맞다 틀리다 음 자 다음 하겠습니다 허하 자 호이토안 이름이 무엇입니까 수정입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수정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수정 저는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입니다 저는 마이입니다 음 음 그리고 여기는 제 친구입니다 여기는 제 친구입니다 여기는 제 친구입니다 여길라 어둠 음 놀라받고 M 여기는 제 친구입니다 이름은 이지수입니다 이름은 이지수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이씨는 대학생입니까 마이씨는 대학생입니까 예 대학교 1학년입니다 예 대학교 1학년입니다 수정씨는요 수정씨는요 저는 대학교 2학년입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입니다 그럼 찌네요 그럼 찌네요 한국어로 언니 맞습니까 한국어로 언니 맞습니까 자 보세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 이 친구 보세요 자 이 친구는 이지수입니다 이지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꼰가일라 땡라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김수정입니다 김수정입니다 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이입니다 마이 뭐 루엔 예 마이입니다 음 런드 오디엔 감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또일라 김수정 저는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김수정입니다 송냐오 똑같아요 송냐오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입니다 저는 마이입니다 저는 마이입니다 저는 마이라고 합니다 송냐오 똑같아요 저는 마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이입니다 저는 마이입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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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는 우리 배웠죠 그리고 음 음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제 친구입니다 여기는 제 친구입니다 여기는 더일라 친구 친구 뭐예요 자 친구 이름은 이지수입니다 네 아 대하 하일라봉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이씨는 대학생입니까? 마이씨는 대학생입니까? 자 대학생 배웠습니다 대학생입니까? 예 마이씨는 대학생입니까? 예 대학교 1학년입니다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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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남트못 자 1학년입니다 자 보세요 대학교 1학년입니다 수정씨는요 음 수정씨는요 음 수정씨는요 수정테나오 수정씨는요 음 음 저는 대학교 2학년입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입니다. 자, 1학년, 2학년 배웠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입니다. 그럼 찌네요. 그럼 찌네요. 아, 대학. 음, 찌빨콩 찌네요. 한국어로, 언니, 맞습니까? 한국어로, 한국어, 한국어로 할 때 로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예요. 음, 같은 거예요. 자, 한국어로, 언니, 맞습니까? 자, 한국어로, 언니, 맞습니까? 저기, 어휘 나오죠? 맞습니까? 이 맞습니까는 맞다. 이거 어떻게 둠? 근데 한국어는 씁니다 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호일라, 맞습니까? 한국어로, 언니, 맞습니까? 꼬둥콩 찰라둥조이, 보일라, 찌라남트하이, 엠라남트 못, 내음악고이, 라, 찌. 예, 뜬 방띵한, 라, 언니, 입니다. 자, 언니, 입니다. 음, 자, 꼴라, 수정, 라, 씽빈, 라, 마이, 닭. 시작.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이씨는 대학생입니까? 저는 대학교 2학년입니다. 자, 타이도이, 꼴라, 마이, 씽빈, 라, 수정,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친구입니다. 이름은 이지수입니다. 예, 대학교 1학년입니다. 수정 씨는요? 그럼, 찌네요. 한국어로 언니, 맞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표현 연습하겠습니다. 자, 소개하기. 자, 이지수입니다. 자, 마이씨, 이쪽은 제 친구입니다. 마이씨, 마일라, 음, 꼼가이, 꼬비엔남. 자, 마이씨, 이쪽은, 더일라, 여기는 똑같아요. 이쪽은, 여기는 똑같아요. 자, 이쪽은 제 친구입니다. 더일라, 반, 꼬, 엠. 자, 이쪽은 제 친구입니다. 자, 마이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소개하기, 드하이, 음, 이분은 제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제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 터이자오, 이분은, 이분은, 나, 더일라, 터이자오, 나, 릭스, 빨리, 릭스, 이분은, 이 사람은 똑같아요. 이분은 제 선생님입니다. 자, 이분은 제 선생님입니다. 자, 터이자오, 나, 니 환또어이, 엠. 그래서, 이분은, 스중, 이분은 제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자, 이분은, 떨라봐, 어, 메, 꼬, 엠. 자, 이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자, 내 웅라, 더일라, 반, 꼬, 더일라, 보, 꼬, 엠. 이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맞습니까? 둠컹, 맞습니까? 이분은 제 선생님입니다. 자, 이분은 제 선생님입니다. 자, 내 웅라, 더일라, 보, 꼬, 엠. 이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자, 해볼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이분은 제 선생님입니다. 태우코 이분은 제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소개하기 두 번째네요. 소개하기 밥. 마이 씨, 저 사람은 누구예요? 저 사람은 누구예요? 자, 누구예요가 이거 안 배웠죠? 아입니다. 더일라, 아이. 저 사람은 누구예요? 저, 나, 끼야. 저 사람은 어, 사람 응어이 응어이, 끼야. 사람입니다. 이거는 예, 저 사람은 사람 응어이 자, 사람은 예, 사람 자, 저 사람은 누구예요? 저 사람은 누구예요? 마이 씨, 마이 어이 저 사람은 누구예요? 이거, 끼야, 나, 아이 답 답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 저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 랩자이콘 네, 저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 자, 태우고 사람 따라해 보세요. 마이 씨 저 사람은 누구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 또, 잘했습니다. 자, 다음 자, 마이 씨 마이 씨 마이 씨 나 꼰가이 고어 비엔남 자, 베트남 사람입니다. 마이 씨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자, 지수 이지수입니다. 이지수는 한국 사람 한국 사람입니다. 응어이, 한국 자, 응어이, 한국 고어 마이 씨 이 분은 베트남 사람입니까? 이 분은 베트남 사람입니까? 이 분은 베트남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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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 넵자이콘 맞습니다. 맞습니다. 고어 가이 마이 마이 라 고어 넵 콩 넵 다이 팔 콩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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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되었고 따라해보세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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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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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조 아이 자, 마이 이름이 마이입니다. 이것은 한국어 맞습니까? 이것은 한국어 맞습니까? 한국어 맞습니까? 자, 이것 까이넬라 띵한 팔콤 둥콤 이것은 한국어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는 뭐였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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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않습니다. 맞지 맞지 안 아닙니다. 맞지 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는 부정문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아니요. 맞지 않습니다. 지 않습니다. 이거 바로 부정문입니다. 베트남어입니다. 베트남어입니다. 자, 비주. 이것은 콩라 띵한 할라 띵비엣. 띵비엣 팔콤. 이거는 근데 꼬호이 늦태나이. 이것은 한국어 맞습니까? 이것은 한국어 맞습니까? 콩빠알. 아니요. 콩. 아니요. 맞지 않습니다. 콩빠일라 띵한. 맞지 않습니다. 베트남어입니다. 까이넬라 띵비엣 마. 베트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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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띵이라는 뜻이죠? 베트남어입니다. 베트남어입니다. 비주. 자, 선생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A, B, C, D, E, F. 자, 이것은 베트남어입니까? 이것은 베트남어입니까? 이거 베트남어 맞습니까? 베트남어 맞습니까? 베트남어 맞습니까? 아니요. 콩. 띵라잉. 영어입니다. 자, 이거는 영어입니다. 자, 영어입니다. 아니요. 영어입니다. 아니요. 영어입니다. 됐고, 따라해보세요. 아니요. 영어입니다. 아니요. 영어입니다. 자, 비주. 선생님이 이거 썼습니다. 이것은 영어입니까? 이것은 영어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일본어입니다. 이것은 일본어입니다. 일본어. 일본은 뭐예요? 옆밭. 띵 옆밭. 일본어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배우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도일러. 아, 도일러. 어, 도. 여기는 어디입니까? 음. 학생입니다. 씬비엔. 홉 씬 할래. 씬비엔. 학생입니다. 자, 이 사람은? 여기. 이 사람은? 학생. 씬비엔. 씬비엔. 학생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자, 답 써볼게요. 짠. 여기는 학교입니다. 여기는 학교입니다. 됐고, 따라해보세요. 여기는 학교입니다. 여기는 학교입니다. 또, 좋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음. 여기는 자, 병원입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병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 차가 안 쓰여있는데 표시가 있어야 되겠네요. 음. 병원입니다. 이런 표시 있죠? 뱀비엔. 자, 뱀비엔. 자, 옴. 내 마음이 옴. 아파요. 아파다. 그러면 뱀비엔. 니, 뱀비엔. 봐야 됩니다. 어휴. 가야 됩니다.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병원입니다. 자, 병원입니다. 뱀비엔. 병원입니다. 자,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놀라. 아이, 누구입니까? 예뻐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은행입니다. 자, 은행입니다. 여기는 은행입니다. 택고 따라해보세요. 여기는 은행입니다. 여기는 은행입니다. 노이디. 노이디. 여기는 은행입니다. 여기는 은행입니다. 자, 그림 보세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자, 좀 좀.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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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집입니다. 여기는 집입니다. 여기는 집입니다. 여기는 집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백화점입니다. 여기는 백화점입니다. 여기는 백화점입니다. 여기는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여기입니까? 백화점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화점입니다. 저는 백화점입니다. 저는 백화점입니다. 호치민에서 삽니다. 호치민에서 삽니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자, 이거 모르겠네요. 가고 싶습니다. 자, 읽어보면 어휘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공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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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한다. 합참지. 합참지. 열심히 공부하다. 짬지. 빨콤. 자, 고 싶다. 또이 무언. 고 싶다. 또이 무언 디. 한국어.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다시 뜻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화점입니다. 대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또이 합참한. 자, 호치민에서 삽니다. 이거 살다에서 왔습니다. 살다. 자, 살다. 변하죠. 삽니다로 변합니다. 삽니다. 자, 삽니다. 또이 송어. 고치민. 타임 포 고치민.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또이 합참지. 디. 또이 무언 디. 한국어.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또이 무언 디. 어. 한국어.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자, 이해가 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렉칸 팀입니다. 저는 렉칸 팀입니다. 대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호치민에서 삽니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자, 깎잼된 한국어. 한국에 가고 싶어요. 고 싶어요. 이게 무언 디입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요. 또이 무언 디. 한 거. 사과를 먹고 싶어요. 사과. 사과입니다. 사과를 먹고 싶어요. 자, 먹다 싶어요. 이렇게 변합니다. 짠. 사과를 먹고 싶어요. 또이 무언. 뭐, 무언. 안. 다오. 사과를 먹고 싶어요.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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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다는 뭐예요?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콩 뜨띠. 사과를 먹다. 자, 사과를 먹고 싶어요. 사과를 먹고 싶어요. 사과를 먹고 싶어요. 사과를 먹고 싶어요. 또이. 꼬 무언. 다오. 자, 사과를 먹고 싶어요. 와. 예뻐요. 꼬 넵콤. 예뻐요. 음. 넵테. 예뻐요. 예뻐요. 꼬가. 넵테. 예뻐요. 자, 이거는 차입니다. 차를 마시다. 싶어요. 마시다는 뭐예요? 마시다. 웡. 음. 또이 웡. 자. 차를 마시다. 자. 차를 마시고 싶어요. 차를. 네. 차을 마시고 싶어요. 차을 마시고 싶어요. 네. 잘 들 LISA. 자. Hawai. ерх Form. 찌로 마시다는 거 여러분 잊었어요. 네. 자 마시다. 우엉. 차를 났자. 또이 웡. 자. 또이 웡. 자다. fillett. 오엉. 또い 웡. 그어 짜. 네, 무언, 또이 무언에 꼬, 무언, 웡, 자 맞습니까? 맞습니까? 꼬, 띵, 비, 엘, 깸람 차를 마시고 싶습니다 차를 마시고 싶어요 차를 마시고 싶어요 차를 마시고 싶어요 자, 그 다음 텔레비전, 아, 이거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 텔레비전을 보다 싶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요 따라하세요 샘티비,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요 예,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요 이건 뭐예요? 결혼을 하다 자, 되었고 결혼을 하고 싶어요 자, 이거 어떻게 변해요? 이게 결혼을 하 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결혼을 하고 싶어요 예 이거 뭐예요? 결혼입니다 딴딴따단 딴딴따단 깻혼 자, 깻, 깻혼이죠 결혼을 하고 싶어요 자, 결혼이 깻혼이죠 그러면 이게 똑같아요 결 과 깻과 결혼, 깻혼 결과, 깻과 히우지요 네 이건 안 해도 되고요 결혼을 하고 싶어요 자, 이거 퀴즈입니다 퀴즈 라카이넬라 김짜냥 음 제 자, 김짜 해보세요 자, 여기에 써서 음 해보세요 제 이름은 음흠입니다 깻이너라 깻이너라 김자 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거 선생님한테 문제를 풀어서 선생님에게 검사 맡으세요 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자, 이런 거 퀴즈입니다 숙제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지냈어요 자, 깻이너라 김자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지냈어요 이거 퀴즈입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씬까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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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